지금부터 sa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as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 시트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인데요. 여기 제가 길게 이 언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원래 css는 html을 디자인하는 언어죠. css가 html을 제어하는 방법은 셀렉터가 있고 그 셀렉터에 해당되는 html 태그를 꾸며주는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의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css입니다. 이런 간결성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도의 제한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도대체 이 엘리먼트가 어떠한 css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알기 힘들고 또 이 셀렉터와 같은 것들이 중복돼서 사용되면서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sas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sas를 이용하면 이 sas만의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css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한계점들,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부가적인 문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 sas만의 문법이 있는데요. 그 문법대로 여러분이 sas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을 동작시켜서 그 문서를 변환시키면 그게 최종적으로 css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그 css를 웹페이지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sas의 문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ss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as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좀 재미있게 생긴 홈페이지를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sas의 기본적인 문법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sas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해보시면 sas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sa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 뚱구름 같은 얘기가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작동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하는 방법, 이 sas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고 그냥 광광하듯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style.sas.scs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scss라는 확장자는 sas의 확장자입니다. 여긴 이 파일을 제가 열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자 여기 css 문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ass 이거 지금 사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watch하고 style.sas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가리키고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이 style.scss라고 하는 이 사스 파일이 어떤 파일로 변경될 것인가 전환될 것인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style.css라고 지정을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이 사스 파일만 위치하고 있는 이 폴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style.scss 파일만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style.c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제가 에디터 플러스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스의 문법이 어떠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스.style.scss라고 하는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니까 어떤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style.css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와 똑같은 CSS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사스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이 문서가 아니라 style.css라고 하는 일반적인 스타일 시트를 웹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웹페이지를 꾸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스가 작동하는 원리고요. 자 그럼 사스를 왜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맞출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제를 몇 가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카피해서 여기에 있는 style.scss라는 파일을 수정해보겠습니다.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table.h1 이건 뭐죠? element가 table이면서 그 element의 클래스 이름이 h1인 문서를 element를 문서가 아니죠. element를 지정하는 셀렉터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중괄호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셀렉터에 해당되는 태그들에게 지정할 이펙트들 이 효과들이 들어오는 것이 css의 문법이죠.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td.1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td 엘리먼트 중에 클래스명이 1n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텍스트 얼라인 효과를 라이트로 준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td.ln이라고 하는 이 셀렉터가 table.h1이라는 셀렉터의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 중괄호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이렇게 생겼죠.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중괄호 안에 중괄호하게 되니까 이 앞쪽에 있는 이 table.h1 즉 부모 엘리먼트를 이 안쪽에서 다시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모 엘리먼트의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코드의 양을 비약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이 연관되어 있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이 효과들을 중괄호 안에 중첩해서 기술함으로써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는 모듈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tyle.scss라는 이 사스의 문법을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저장되면서 방금 아까 제가 실행시켰던 이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셔도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style.scss라고 하는 저 파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파일이 저장됐을 때 자동으로 저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그 사스의 문법대로 해석해서 style.scss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을 한 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두 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사스의 문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css의 문법입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이 table.h1이라고 하는 셀렉터가 한 번만 등장을 하고 밑에 있는 td.l에는 1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컨버팅된 전환된 css 같은 경우는 table.h1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스를 이용하게 되면 코드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능이면서도 또 부분적인 기능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사스 안에서 변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함수와 같은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코드를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스를 이용하게 되면 코딩하는 속도도 늘어나고 그 만들어진 코드를 재활용하고 나중에 그 코드를 리뷰하기 위해도 리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스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사스에 대한 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스를 설치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작성한 사스 파일을 css 파일로 컨버팅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